나 지금 열받았어 어 락경님 100킹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황쿵하지 마라 어 내가 길을 알아냈 게임 감사합니다 이거 가요 ㄷㄷ 뭐야 나 왜 만타랑 그죠? 내 게임을 하도 안하셔서 가몰 이벤트 탄데 내 게임을 하도 안하네 내 게임을 하도 안하네 내 게임을 하도 안하네 참 나 찼스 땅은 못하였습니다 아.. 뺄 거 그랬네 우리 루시아는 죽었구나 어디서 죽어? 혼자 죽은거야? 이즈한테? 아 이즈한테 솔직히 따졌어? 뭐야 아래에 졌어? 음? 탑노프 아 바로 팀 나오면 좋은데 왜 방금 잘했구만 그냥 바로 뺏어야 되는데 아 그거를 쏠킷다니네 아 굉장히 안 좋은데 상태? 쏠킷다니였어 그냥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날 막지 못해 큰게 먹고 오지네 야 땄냐 너? 응 땄지 땄지 두 번 땄냐? 응 두 번 나는 싸지 낀다이가 뭐야? 대포 놓쳤다 대포 놓쳤어 백포 둘 다 레즈야 바텀 죽겠는데 욕하지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죽을 수 있었는데 죽을 수 있었다 다행이 아 진짜 나 아 네 아 아 아 아 ㄷㄷ 아 진짜 때리지 빨리 패지 아 잡은거잖아 이거 야 밀리언의 퀴스했어 봤어? 이거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잡은 퀴스했어 소라파 여깄는데 비전도 못 썼는데 이거 루시안이 존나 못.. 이건 진짜 루시안이 존나 못 썼는데 나 지금 열받았어 아니 루시 거의 5년에 퀴스했어 어디서 루시안 갔다가 한 번 안 택시하는데 안 잡은건데 어? 저건 뭐야 너틀 죽여버려 아주.. 아 AP 너틀이야? 음.. 저거 탱 갈걸 아마? 저거 그냥 처음에만 도라님 두개 가잖아 라인전 할 때 아 그 놈 아 그 놈 카텔 빠짐, 이번에 전환도 이거 마드인데 으 아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아 으 어? 내가 먹었네 영어도 상관없다 잘하는데 리사는 괜찮게 하네 터졌다 와 깜짝이야 여기가 더 많아 그럼 저의 이쁜 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욕만 지켰지 싸우지 마바 나 집탐 집탐 갔다 용갑게 이거 아타카 하겠다 아 리싼 개잘한데 잘한다 리싼 인정 한타임 빼지 안다니까 방템을 존나 둘러야겠는데 요즈음 이거 산악방벽 업그레이드하고 루비샷 업그레이드하지 도란 사파이어스 종료 갔는데 아니 나 옛날 메타인줄 알고 내가 템테리 보여줬잖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옛날 메타인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투하를 갈려고 말랑카코라고 악시갈때는 되게 좋았는데 템트리 보니까 도라이 같잖아 템트리 보니까 도라이 같잖아 아 나 규부정그라믄 잘할 수 있는데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용탐 잡아도 된다 용탐 잡아도 된다 용탐 잡아도 된다 아 네 야수만 보면 돼 아 네 야수만 예정이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아 와 이게 안맞나 W 아 짱나네 가줄래? 통해줘 가줄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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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못봤어 저거 탈 때 그냥 쿵 해주지 아 바로? 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나한테 많이 알려줘 아 그 부분 아깝다 야 근데 왜 이렇게 게임 질거 같냐 아 나 딴석 퍼졌네 잘할 수 있는데 싼개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제일 싸 내가 길을 알아 또 알리는 무빌이 최고야 무빌 어 어 키가 당긴다 이거 그거 신으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메워다니라고? 어 포탈이 다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 잘 알았고 아니 근데 무시안이 자꾸 야수오랑 1대1 붙여놓으면 안되는데 자꾸 1대1로 냅둬 산타 때 야수오만 붙게 이런거 그냥 이산이랑 나랑 같이 자르면 될거 같은데 어 어 뭐 어 아 스픽 여기가 바쁘길데? 이 차이가 밀면 된다 아니 그 마스턴 데우라이네 내 옆에서 하는거 보고 배워야지 잡을래 저거? 한번만 더 가보면 잡혀두고 우리 시야석 회장님 하이요 원래 이거 랩할리는거 하이요 70파인가 80파 아니었냐? 어떤거? 궁극기 꺾을수 없는거지 방어하는거지 어 그거 좀 너프됐어 너프대로 좋아 하..하지 나 볼 수 있을텐데 경화가 함께하시 석현아 구만쌈님 18개 팬가입 감사해요 2판 근데 석현이 별로 안쌌는데 1인분이야 지금 어 2판은 솔직히 1인분이야 음 너는 안돼 나한테 1패 와 팀들이 아주 잘해줘 수확파도 하는거 없잖아 왜그래 내가 네가 잘 치렀어 나는 너를 막지 못해 내가 너를 막지 못해 흐읍 아랍 도와주 제발 도와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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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1초만 오 근데 쿵칵은 신기하네 솔직히 예리스타 했으면 졌어 나 어따 비교해 이XXX 그건 그래 그건 그래 예리스타랑 비교하면 안되지 맞죠 뭐요? 비교되서 이XXX 쾌하게 나 지금 열받았어 쟤 아가한테 비교를 해버리네 라스리안 옹디 뭐하노? 좋아하는데 존나 잘해 일산들아 진짜 와 아 어떡해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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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푹 오 좋아 좋아 쟤 와 진짜 제이지 돼 진짜 하하 와 이게 얼마나 불편이다 이산들아 마나가 없어졌네 근데 이산마나 잊었으면 다 잡았겠다 맞지 와 징하다 징해 야 얘네 바론가한거 아니냐? 와 잘한다 진짜 리산들아 와 진짜 잘한다 쟤 진짜 잘한다 쟤 리산이 게임할 줄 알아 원래 근데 저정도 해야돼 그니까 아 저게 맞는건데 오랜만에 온다고 아 잘한다 원래 근데 저정도 해야돼 그니까 아 저게 맞는건데 오랜만에 온다고 아 하나도 없어졌네 나 지금 열받았어 와 팩팩트 폭행이 아니고 서캠이 형은 잠시 아래에서 누운건데 뭐 못먹나? 야 눈 좀 대줘라 우리 팀 다 죽겠다 자 석현아 살려줄게 가자 석현아 살려줄게 믿어라 석현아 석현아 가자 그래 좋아 좋아 가자 석현아 또 가자 석현아 아 promoting 석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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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이겐즈 알았어? 어 아니 바이겐 새로 나온 바이겐즈 씨발 아니 전력 없어지고 바로 나오잖아 바이겐 씨발 없.. 렉사이.. 아 남자들었네 깜짝 놀랐다 진짜 가만히 있겠네 마스터 이제 가는건가요? 이제 마스터 가자 Merger 감사합니다 넘나 잘 피해 저거 나 이거 힌드에 져받을게 안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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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쉽게 달았다 우리 맞지 다 마스터 쉽게 달아야지 여러분들 아 참 눈부시게 이거 왜 이러시나 눈부셔 참 진짜로 차차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차차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차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차차님 100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